700억 판매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요 심장이 두개에요 진공도 물걸레도 한번에 동시에 오케이 근데 요즘에 왜 인기가 더 많아지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3인원에 물걸레 세척 키트가 들어왔는데 부착도 재척도 여기에 탈수까지 한번에 하실 수 있는 케이쇼핑카 69,000원짜리까지 포함해서 보내드리니까 오늘 이 방송 꼭 함께 하세요 스윙청소기 정말 편안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스윙청소기는 달라요 보시게 되면 딱 버튼이 두개뿐이 없습니다 진공청소하실 땐 진공버튼 물걸레 청소하실 땐 물걸레 버튼 따로따로 쓰셔도 되고요 두개 동시에 놓고 쓰시면 시간 절약되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혹시라도 우리가 청소하시다 보면 손목에 부담이 가실까봐 이렇게 손목까지도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있고요 중요한 건 진공청소가 되다 보니까 공기는 흡입을 해요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는 공기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3중에 여가필터 시스템이 있어서요 초미세먼지가 무려 99% 텐션 완료를 해서 먼지 걱정도 없는 게 지금 보시는 스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스윙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스윙이 진화를 했습니다 달라졌어요 혹시라도 청소하시고 나서 걸레 빠는 게 불편하셨어요 탈수하는 게 불편하셨어요 물걸레 세척 키트로 부착, 세척, 탈수까지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치하시는 것도 너무 편한데 이거 완전 혁명입니다 물걸레를 내가 손으로 빨지 않아도 세척, 탈수, 부착 다 가능하고요 레드냐 네이비냐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한 달에 24,000원대로 이제는 청소해서 해방하실 수 있어요 스윙 청소기는요 여러 가지 키트를 바꿔서 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로 진공청소, 물걸레 청소 동시에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작은 흡입구로 이런 걸레부터 먼지까지도 한 번에 흡입을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쏙 휴지가 그냥 이런 휴지 같은 거 큰 먼지 작은 먼지 없이 그냥 딱 갖다 대기만 하면 알아서 쏙쏙 흡입을 하니까 앞에서는 먼지 흡입하죠 뒤에서는 물걸레가 때 빼고 광 내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냐면요 최대 280회씩 양쪽에서 280회, 280회 회전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최대 배터리 용량이다 보니까 한 번 충전하시면 진짜 꽤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물걸레, 진공청소를 40분 동안 무선으로 청소하시는 거예요 완전 편안하게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TV 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? 나 청소하려고 하면 진공 따로 물걸레 따로 이렇게 꺼내놓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다른지 스윙 청소기가 있으면 진짜 이런 게 편한 게요 갈게요 저는 조금 늦게 시작하세요 진짜 그 여유 부르셔도 돼요? 보세요 이렇게 그냥 앞에서 진공청소, 물걸레 청소 따로 해야 되는데 스윙 청소기는 보세요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데도 앞에서는 이런 먼지 같은 거 쏙쏙쏙쏙 한 번에 다 흡입을 하죠 그리고 뒤에서는 이런 바닥에 있는 먼지 같은 거 묵은 때 찌든 때 한 번에 다 청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안방 끝났어요 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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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물걸레 해야 돼요 이렇게 시간까지 절약이 되는 거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주실래요?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기 먼지가 또 남아있네요 이런 먼지 청소까지도 그냥 한 번에 싹 하면서 바닥 청소까지도 딱 하다 보니까 두 번, 세 번 청소해야 되는 일을 스윙 청소기로 한 번에 끝내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진짜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청소 시간 줄여보시고요 아 이제 왔네요 이거 어떡해요 아 보세요 진짜 우리가 물걸레 청소 한 번 딱 시작하기 위해서는 걸레 말라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마른 걸레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이렇게 넣고요 물걸레 이렇게 빨아가지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그냥 척 올려놓고 척 하시면 돼요 보세요 이거 물 젖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딱 올려놓으시고 나서 여기다가 청소기만 딱 올려놓으시면 자동으로 부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물걸레 버튼을 딱 눌러보니까 이쪽을 살짝 한 번 볼게요 여기를 보니까 걸레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을 하면서 걸레에 머금고 있던 물기를 쫙 짜주니까 자동으로 탈수 기능이 되니까 이제 손목 비틀어서 걸레 안 짜도 되는 거예요 뽀송뽀송하게 그러면 이 걸레가 이 걸레 한 번 딱 만져주세요 어머 어머 완전 뽀송뽀송해 방금 전에 축축했던 그런 걸레가 뽀송뽀송하게 네 청소하기 딱 좋을 정도로 걸레를 머금고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 청소, 물걸레 청소 이제는 편안하게 하시는데 진공 청소, 물걸레 청소 동시에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이런 왕건 휴지 같은 거 쏙쏙 구입하죠 저쪽에 또 먼지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쓱 지나만 가면 먼지 청소, 묵은 때 청소 동시에 하실 수 있는데 묵은 때가 보이면 묵은 때 청소하러 가시고요 저 앞쪽으로 한 번 볼게요 먼지가 있어요 청소기 따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쑥쑥 그냥 쓱 지나만 가면 먼지 청소 동시에 되죠 또 묵은 때가 있으면 묵은 때 청소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요 세상 얼마나 편해요 이거 다 하실 거예요 이거 다 할게요 이렇게 그냥 쑥쑥 왔다만 갔다 하면 이렇게 우리 지방 바닥이 깨끗해진과 동시에 먼지 없이 쓰실 수가 있는데 우리 주부님들의 고민은 바로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아우 이 걸레 어떡해요 바닥 청소하고 나니까 이 걸레가 이렇게나 더러워졌어요 그럼 이거 그동안에 만지기 불편하셨고 가가지고 또 빨고 해야지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 세척 키트가 있으니까 물만 딱 가득 채워주시고 나서 이 더러워진 걸레 이거 그냥 그대로 싹 꽂으시는 거예요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물걸레 버튼을 딱 눌렀더니만 걸레가 회전을 하는데 네 일명 이 거미줄 빨래판 구조로 인해서 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걸레가 이렇게 완전 비벼지는 거예요 그렇죠 280번을 비벼가면서 빨아주니까 네 걸레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 깨끗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빨래판에 힘들게 이렇게 빨래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깨끗했던 물이 어떻게 됐을까 자 보실래요 우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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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꾸정물이잖아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이런 꾸정물에 우리가 손대가면서 걸레 만질 이제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나는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그렇죠 세척에 탈수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탈수까지 됐어요 네 한번 그러면 걸레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비교해볼까요? 그 전이랑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저 더러워진 걸레에 저는 손 하나 안 대고 이렇게 깨끗하게 빠시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요 탈수까지 자동으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는 안방 청소했어요? 다시 가요? 거실 청소했어요? 다시 가요? 아이들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청소기 그냥 그대로 가는데 세상에나 아이들 방 딱 가보니까 아이고 뭘 이렇게 흘려놨어요 근데 요즘 또 날씨도 습하고 막 덥잖아요 끈끈해 끈끈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딱 흘려놨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다 붙었어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문대가면서 빨다보면 이거 정말 힘든데 보세요 스윙 청소기는 네 일명 얼룩말 빨 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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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레가 있잖아요 일명 얼룩말 걸레로 이렇게 묵어있는 때를 이렇게 쑥쑥쑥쑥쑥 왔다 가면서 이게 돼요? 이렇게 청소합니다 이 끈끈했던 게 세상에나 그냥 쓱쑥 왔다 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이고 저거 보니까 아이들이 뭐 발자국 같은 거 막 흘려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청소를 하시는데 음 중요한 건 저 앞쪽에 또 먼지가 있네요 어머 그러면 진공버튼 딱 눌러보니까 진공청소 요렇게 한 번에 쑥 두 번 세 번 청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한 번에 빠르게 쉽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먼지도 오케이 진공 가능하죠 네 끈적끈적한 걸레들도 그렇죠 한 번에 그냥 물걸레들 싹 하고 오시면 되는데 네 이제 얘를 어디에다 올려놔요? 여기 세척키트 세척키트에다가 올려놓고 네 또 더러워진 걸레 빨고 탈수까지 네 그래서 이제는 걸레에 손 하나 안 대고 맞아요 우리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드냐 네이비냐 색상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네 지금 구성을 보시면 본체 따라가고요 여기에 스윙 전용 걸레가 무려 여섯 장 여섯 장 여기에 한교 테스트 완료한 일회용 청소포도 스물 마흔 여섯 60 여섯 장에다가 일회용 부착패드까지 두 장 보내드릴 건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기 끝에 보이는 이거예요 물걸레 세척키트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케이시피가 69,000원짜리 함께 보내드리니까 네 여러분 고민 마시고요 이거 한 번 빨아보세요 물걸레가 진짜 편하게 아주 깨끗하게 빨리거든요 한 달에 24,000원 대면 가능하시니까 레드 네이비 중에 색상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셋 예상 이정도 야상